예인이 다섯 살 대 예인이 다섯 명? 생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인이 다섯 명으로 할게요 예인이가 다섯 살인 예인이면 제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예인이가 다섯 명일 경우 예인이가 저보다 어리고 막내다 보니까 빠릇빠릇하게 잘 움직여요 예인 다섯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예인이한테는 물 떠와 이 한 예인이한테는 불 켜 저 한 예인이한테는 이거 뭐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예인이 다섯이 뭉쳐서 반응한다면 이게 어따 대고 언니한테 반응이야 이게 어따 대고 언니한테 혼날라고 아주 그냥 우린 최선호 선지로 와 이렇게 해야지 저의 질의 인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감사합니다.